안녕하세요 백아스입니다.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보물섬과 XR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섬은 2023년 3월 30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 사이트입니다. 현재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과거 스누피, 볼스타 등 먹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검증된 업체를 찾아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XR은 2023년 5월 7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신생 사이트이며 동일 IP에서 운영중인 것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신규 사이트는 먹티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이니 검증된 이후에 이용을 하시고 현재 XR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com으로 먹티 제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 검증을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에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